하나 둘 셋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 두 달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 제4회 전국 슈퍼세이브 컨테스트 영상 시간입니다 에이 자 이게 할 때마다 느끼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숨은 꼴깊어 고수분들 참 많다 다시 한번 느끼면서 이번 컨테스트에도 무려 24분의 쟁쟁한 후보들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자 항상 영상 보내주시는 분들과 또 시청해주시고 투표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늘어난 경쟁자만큼 우승 상품도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었어요 항상 우승 상품 지원해주시는 우리 GK 유니온에서 이번 4회 우승자분에게는 글러브와 글러브 백까지 두 개를 동시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자 두 달만에 돌아온 제4회 전국 슈세콘 슈세콘 대회 우승자는 과연 누가 될지 24분의 정말 쟁쟁하고 멋진 슈퍼세이브 영상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vegan 슈퍼세이브 슈퍼세이브 씻기 승 슈퍼세이브 즐거운 안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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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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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